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치적 의도와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. 그런데 그것은 국정감사 현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마스크에 쿠어를 적어오고 리본을 달고 나오셔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? 제가 국정감사에서 일부 소란을 피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지난번에 이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저희들의 표현이라고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 이 마스크가 진일보된 게 아니고 피켓에서 대폭 양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여당에서 여당 의원님들이 워낙 피켓 때문에 벌벌 떠니까 마스크로 저희들 좀 양보를 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보한 겁니다. 양보한 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. 국정감사를 정책 질의는 안 하고 대장동 사건만 중점적으로 100%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정 후보의 대변만 하시는 여당 의원님들 그게 정치적인 질의고 정치적인 국감이지 저희들 이 의사를 마스크에 표시했다고 해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정치적 국감을 한다고 하시면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.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. 이 한마디 했는 게 이게 뭘 푸면을 떨어뜨린다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국토부 국감 정책 감사를 안 하고 종일 말이야 내내 특정 후보 대변하고 대리해서 이야기하는 정치 질문 그것 좀 삼가해 주십시오. 진짜 보기가 부끄럽습니다. 이상입니다. 박성민 의원님 말씀하셨고 가급적 본인의 의사만 표시하시고 우리 상대당의 의원님들에 대한 그거는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.